둘째, 다우 이론에 따르면 현재 강사장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우 이론이란 미국 대표기업 30개로 구성된 다우전스 지수와 교통 및 운송기업으로 구성된 다우 교통지수가 모두 전 고점을 경신해야 진정한 강사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토대가 튼튼해서 기업활동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 교통량도 늘어나서 교통 및 운송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에 다우 지수 교통지수는 아직 2021년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약 6%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네이비드 로젠버그는 지난 22일 모멘텀에 기반한 이 투기적 랠리를 즐겨라 하지만 이 랠리는 여전히 명백한 강사장의 진정한 정의에는 못 미친다라며 다우 이론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만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경제성장세와 교통 및 운송량과의 상관관계가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만큼 다우 이론이 이전만큼 유효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또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입니다.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올해 S&P500 기업들의 주당순 이익은 242.49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EPS 전망체는 올초 241.17달러에서 소폭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반면에 S&P500 지수 올 들어서 지금 9.7% 오른 상태입니다. 실적 전망체보다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전망체를 하위하게 된다면 증시 강세 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 마이크 윌스는 애널리스트들의 EPS 전망체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다면서 이는 증시가 기업 펀더멘탈 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EPS 전망체가 크게 상향 조정되지 않은 채 주가만 오르면서 현재 주가 밸리에이션이 침체장 직전인 202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넷째를 보면 투자자들이 연준에 기대하고 있는 경제 성장세와 금리 인하에 완벽한 조화가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는 23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에도 침체에 빠지지 않고 호황을 누려온 상태입니다. 이 같은 탄탄한 경제는 미국 증시가 지난해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준은 인플레이션까지 고점 대비 하락했다면서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성장과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인다면 증시의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이치뱅크의 미주 지역 최고 투자 책임자 디팍 퓨리는 배런스와 인터뷰에서 경제가 연착륙한다고 해도 이조차 증시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 자체가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하지만 배런스는 미국 증시가 지난해에도 현재와 같은 4가지 하박 리스크가 존재했음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했다면서 현재의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을 항상 감안할 필요는 있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만에 1년치의 연평균 상승폭까지 오른쯤 이 치수들이 UBS는 S&P 500이 더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UBS에 따르면 인공지능 등으로 랠리가 이어져서 주가를 상승을 시켰는데 연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국의 경제 지표와 AI에 기반한 랠리가 지금까지 주식을 끌어올렸지만 연말까지 시장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UBS 측은 기본 시나리오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더 후퇴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미국의 연착륙을 가정을 했다면서 이미 이 요인들이 지수 수준에 반영됐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HSBC는 어제 보고서에서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5,4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HSBC의 니콜 이누이 전략하는 목표치의 상향은 미국의 회복탄력적인 국내 총생산 성장, 최근 실적 호주, 지난 실적 시즌 기업들의 긍정적인 심리에 힘입어서 실적 기대치가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니콜 이누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 높아진 이익 기대치 및 연준이 얼마나 많이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와 같은 이런 이유로 올해 후반기에는 시장 변동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며칠 전에 지난주 프랑스은행 소시테 제네랄도 인공지능 관련 낙관론에 기반해서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를 5,500으로 크게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메타 플랫폼 최고 경유자 마크 저커버그 등이 올해 1분기 자사 주식을 대거 매도한 가운데 그간 증시 상승을 주도해온 기술주 랠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대형 기술주 랠리가 더 이어지면서 S&P 500 지수가 6천까지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또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창업자 겸 최고 경유자 마크 저커버그 등의 미국 주요 빅테크 리더들이 최근에 자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기반으로 연일 최고점을 경신한 것을 감안을 해보면 증시가 이제 정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내부자 주식 거래 조사업체 베리티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업 내부자의 매수 대비 매도 비율이 지난 21년 1분기 이후 지금 최고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25일 애널리스트들을 인용을 해서 인공지능의 부상으로 촉발된 최근의 기술주 상승세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보도로까지 했습니다. 델라웨어 대학의 찰스에 쓴 기업지배구조센터장은 증시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매도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매우 명확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고위 경영진의 대량 주식 매각은 이들이 주식보다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최근 대량 매도자들을 분석한 결과 비테크 경영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베이저스 창업자는 지난달 85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 주식 5천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앤디 제시 아마돈 CEO도 올해 들어서 2,11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제시 CEO는 앞서서 2022년, 23년, 2년간 2,36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을 했었습니다. 자사주를 꾸준히 매각을 해온 조커버그 CEO는 지난달 29만 천만 주를 1억 3천 5백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이후 그가 매각한 자사주 규모 중에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메타 지분 13.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테어의 공동창업자 피터티엘은 이번달 1억 7천 5백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벤 실버맨 베리티 리서치 담당 부사장은 기업 내부 주식 매각은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데이터라면서 특히 대형 기술주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이 된다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